블랙잭이란 무기가 있죠 내가 막 이렇게 몽둥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 베른이 맨슨을 죽였다 너는 어디서 지났어? 잘 모르겠어 어? 주인공 눈이 오드아이다? 그쵸? 한쪽, 양쪽 눈 색깔 틀리네 아, 1년 시간 지났어? 특히 베른의 새로운 베른의 오피엄에 대해 그룹의 베른의 바이한 부산 값을 그 일 지나고 1년 동안 있었나봐요 근데 눈이 이상해 주인공 맨 처음에 오드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이 잘 안난다 눈을 닫혀가지고 한쪽 눈을 의 눈으로 바꾼건가? 의안으로? 1년 전에 그 코네리아스 그리이브 이름이 그런 호이디토이디 타입 그 자체들에 있는 것 같다 하 여기다 그 자체들? 그 자체들 그 자체들 그 자체들 대신 모자 그들 닫혀서 흔들ierz 용옆 그날의 자리에 도착한 곳에 가고 있는 중으로 정상입니다. 그가 왕이 나의 바른 사는 중으로 희석을 확인듯이. 그 가장 좋은 곳에 가고 있는 곳은 그 가을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 자기들로 안 하겠지, 다른 사람은 아직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어도 수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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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용하기 바이러스는? 제발? 아직은... 너见look 바소의 일거리 이 부가적인 일거리야 이게? 아아 중간 중간에 상인에게 가서 장비를 보고봐드네 아 드디어 아직도 튜토리얼 중이었군요 멈출거 없네 얘가 상인이야 상인인가보네요 야 나 돈이 2천원 근데 이게 되게 비싸네 하나당 75골드나 하네 야씨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70 골드가 75개가 들어간다고 겁나게 훔쳐야 75골드 버는데 아 너무한데 뭉뚝한 화살 오골드 이게 가장 만반한데 재고가 또 따로 있네 일단 다 사요 아 내가 판매할 수 있구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요 가죽장화 나사돌기 명판이나 황풍구 나사를 풀 때 사용한대요 하나 있으면 좋겠죠 천골드나 하네 근데 행운의 동정 최대 포커스 증가 바수의 계약서 자원의 소비량이 25% 감소 야 이거 좋겠는데 초원에 사두면 트로이의 손가락 이끼 화살통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 뭐 버프 장신구 이거 하나 사둘까요 자 일단 이거 하나 사두고요 자 물화살도 좀 사두고요 상공탄은 뭐야 한 두개 정도만 일단 사놔요 아 돈이 엄청 빨리빨리 따네 넌 밥 안 먹니? 항상 항상 여기 있다고? 밥 먹으러 어디 갈 거 아냐 임마 잠도 자야지 어떻게 항상 그러겠어 어 일단 밖에만 안 돌아다니면 방해하진 않는군요 얘네 가드 같은데? 아 일단 가스 화살 말고 뭉툭한 화살이 가장 만만해요 가장 싸니까 주점 주점이 암시장 같은 역할을 하네요 의뢰 같은 것도 받고 예 애네던 들켜도 괜찮죠 지도로 잠깐 볼까? 여기 돌아서 바로인데? 아 그렇다고 말하지 않군요 퀘크는 두 값을 주고 두 값을 주고 수업을 주고 헤헤 지금 도시 상태가 그 역병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한 뭐야 가둬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목 매다는 거 보니까 죽이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내일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놈의 손으로 그리기 상품을 그리기 이놈의 손으로 아, 그리기 이 곳에 그리기 놈들이 되거도 되냐 너희들한테 아 되거도 되는군요 이거 무덤인데? 자 오래된 성다 또 누구야? 게롯, 너는 많은 걸 걸어갈 수 있겠지 너는 내가 말한다고 말해 근데 너는 이곳에 모든 걸 알고 있잖아 전혀 모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교수님을 찾으려고 하니? 벌써 1년이 지난 거구나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당신이 지구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잘 이해하시며 그 투과 stakes 정의 쉬로 보니 정의 도전이 옮겨있었지 모든 것을 느낀다 그 결과가 날아오며 선어와 내 계산을 찾았다 그녀의 하시된 아시를 그녀의 기조를 생각했고 하지만 당신은 안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헬로하셨을 때 부딪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곳에서 남기고, 너의 이곳에서 지지될지 않았을 때, 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호름이 시작되었을 때, 결국 그것을 내게 깨달았을 때, 그의 그의 한계가 되었을 때, 그의 이곳에 닿을 때, 그가 이곳에 일어나서, 그가 이곳에 가르소고, 그가 여러분의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 그의 당신은 여러분의 이곳에 대해, 조심해, 가렛. 너의 눈에 있는 것들은 더 나쁜 것들이야. 어 뭐야? 형판을 훔쳐! 아 재밌는데? 잠깐만 잠깐만 포커스 업그레이드는 뭐하는 거지? 아아 어 어 이런거구나 어 이 스피드가 좋으려나? 스피드 아니아니 직감 일단 직감부터 어 기부를 하면은 포커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 다시? 다시 들어가야지 기부를 할거 아니야? 아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못가 아 못들어가는데? 아 됐다 어 얼마에 150골드 야 싸네 생각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싼거죠? 아 아 계속 갈수록 늘어나는건죠? 크 자 포커스 포인트 다 일단 이번엔 600골드 아니야? 어 450골드네요 일단 스피드 아까 구매하려던거 하나 구매하구요 일단 스피드 아까 구매하려던거 하나 구매하구요 자 포커스 포커스는 어떻게 쓰는거지? 포커스는 어떻게 쓰는거지? 이거는 도구구요 아 아 아 이거 그 그거구나 단축키군요 단축키 헵 아 조광님 어서오세요 단축키야 단축키 단축키 근데 뭐 단축키는 특별히 쓸일은 별로 없고 그거보다 포커스는 어떻게 쓰는거야? 포커스 포커스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잠시만 일단 포커스를 어떻게 쓰는지 좀 볼까? 잠시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나가자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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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지는 내가 알던 곳이 아니다 노스크레스트 저스테이에서 생겼던 사고가 바로 어제갔다 1년동안 의식이 없었던거지 sirs we've been hauling corpses since dawn we just want this day to be done did you hear this lazy guttersite consider yourself lucky you're pulling that card and not in it now move I can't believe you're a gangster I can't believe you were able to find her but not to see her from the other way he'll find the original wall he'll find her like a gang he'll find out so he's the most fair game now so he'll go upstairs 자 천천히 어 아 이 밑으로 해서 갈 수 있었나? 밑으로 해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저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죠 어 저기 먹을 것도 있네 자 정신 이거 저런 거 훔쳐보자 돈이 얼마 안 돼 맨 처음에 2250골드 주는 게 정말 크구나 뭐 하는 거야 쟤 뭘 보고 배우라는 거야 자 지갑 12골드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구석탱이까지 오는 건 아니겠죠 야 나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보고 있네 지금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있어요 이러면 이쪽으로 못 가는데 자 이 어둠을 통해서 가도록 하죠 고통 자 자 이 어둠을 통해서 가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